나 홍방장이야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지 엄마야~~ 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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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~~ 아! 진짜... 엥지은 꼼짝 못하게 할 필요가 없겠다 바로 제압할 수 있겠어 야! 안맞아하지마 으아! 짜! 으잇! 짜! 발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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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! 들어! 가라! 어.. 흐흐흐흫 와! 들어간다 저게 일단 넣어놓고 문을 닫아 문을 닫으면 우츄츄 간다 우츄츄 간다 자 사뿌라게 점프 좋았어 구르기 이런 제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